아 지금 어디갔어? 아 지금 어디갔어? 없죠?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아니 어? 누가 잘 봐요 이 안에 지효 누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효 이 안에 들어와 있네 없죠? 없지? 아니 아까 이 안에 있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역시 독사 중에 독사로다 에이스다 에이스 아니 이렇게 봐도 없으면 없는 거지 안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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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쫘쫘 으으으으으응 철옙 으어 으아아아아 으악 으 paused 아아아아 으응 잠시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나 다 줄게. 뭐 있어. 주인님. 충성은 다하겠습니다. 아 잠깐만. 송지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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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주인님. 난 처음부터 당신이 태어났어. 주인님 명아누니 넌 감옥으로 가버려라. 당장 가라. 살아 없는. 나 이제 같은 편 아니에요? 같은 편은. 처음부터 누나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. 태어날 때부터. 왜요 왜 왜. 왜요. 왜 그래요. 지효야. 태준아 미안해. 너 거북이의 검 꽂는 거 한번 못 깨. 지효야. 이광수 이거 영혼 어디 갔어 영혼. 정차 없이 떠드는 영혼. 어 여기 있는데 거북이. 어디요. 거북이 이거 우리 쪽에. 아 여기 거북이는 여기 있어. 감사합니다. 태진아 니가 우승해. 우승했어요. 봐봐. 뭐야. 지효가 이겼구나. 지효가 우승했어. 근데 지효가. 어 나타났다 나타났어. 파이팅. 내가 절대 거울 소유했어. 해외만 나오면 우승을 하네. 아니. 금이 걸렸구나. 금이 걸렸구나. 금이 걸렸구나. 금이 뭘 했어. 전력한 거미야. 설득한 거미야. 아 거명이 반쪽짜리 거미였는데. 야. 지금 내가 우승해야 되는 것도 내가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거북이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돌려줘야지. 나의 금검을 거북이에 돌려주고 세계를 평정하리라. 자. 축하하오. 또 금기 걸려. 또 금기 걸려. 그 이름하여 금구송검. 안 돼! 미션장은? 아홉 검에. 아! 아! 아홉 검에 오른. 둘째. 두 번째. 히히히히히히히힣.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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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. 히히히히히히! 나 고동왕. 내가 우리 딸들을 찾아라.